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가을도 끝 무렵인 듯합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죠? 리처드 클라리다 미 연준 부의장이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일부 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미국의 CNBC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되고요. 같은 날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론 파월 의장을 비롯한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결정자들의 발언과는 굉장히 다른 결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얘기의 굉장히 큰 화두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던져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교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우리가 연구해봐야 될 대상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맥락으로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유진 투자증권의 이상재 의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음증권의 홍춘욱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자,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라는 게 제론 파월 의장이 갑자기 매파로 돌변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비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다가 연준 부의장이라는 직책은 사실 연준 서열 2위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자가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 자네델런 의장의 스승이라고 할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도 그렇게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파월 의장의 발언과 클라리다 의장의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3일 날 현재 연방기금 금리가 중립금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발언에서 우리가 겪었던 10월 달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하는 단초를 제공했고요. 바로 얼마 전에 11월 15일 날 델레스 연원에서도 그와 유사한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15일 날 한 얘기는 크레딧 스프레드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아주 낮은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달 금융시장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되고 표현에 의하면 라이브가 이제는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36912 이렇게 1년에 4번만 회의 당시에 금리가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했었는데 연준은 1년에 8번 이제 FMC 회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회의도 내년부터는 파월에 기자회견이 들어가면서 언제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발언을 지난 10월 3일에 이어서 11월 15일에도 한 바 있고요. 반면에 이제 클라리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정반대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죠. 현재 연방 기금 금리가 중립 금리에 거의 다가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굉장히 경제 지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인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과 부의장이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고요. 원래 연준의 FMC 멤버라는 게 지역연원 총재 4명에다가 뉴욕연원 총재가 상근직으로 들어가서 지역연원 총재가 5명이 되고요. 보팅 멤버 12명 가운데서 7명은 연준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준 의장의 의견을 따라가서 원래 지역연원 총재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연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연준 의사들이 과반수를 넘어서 의결을 끌고 가는 게 연준의 행태인데 그리고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항상 의견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연준 부의장은 연준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지금까지 관행인데 이번에 새로 트럼프가 임명한 리처드 클라리다가 파월의 의장의 반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트럼프는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제 일감으로는 12월부터 12월 18, 19일에 있는 FM체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표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팅 멤버가 지금 12명 가운데서 연준 의사가 3명이 공석인 상황인데 그래서 9명이 표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지금까지 봤던 만장일치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던 동결을 하던 간에 표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게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재 의사께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너무 큰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1년 전에 임명한 이 제롬 파월 의장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지금 몇 개월 만에 그냥 완전히 반기를 든 상황이라서 금리 올리지 말라고 지금 트위터에 계속 올리고 계시죠. 격박도 하고 굉장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 클라리다 부의장도 본인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제상 자기 상사일 수 있잖아요. 의장이. 그런데 이게 흔들어버리는 발언을 한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잠깐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를 저희가 표시해 봤는데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던 저 빨간 선이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의 의미는 뭐냐 하면 향후 2년에 걸친 미 정책금리의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단기 금리의 대표격이죠. 그렇죠. 저게 제일 거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하고 10년 금리의 금리차가 장단기 금리차라고 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죠. 그런데 끝을 보시면 지난주에 상당히 금리가 조정을 받은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고는 3.13 그리고 2년 만기는 2.88까지 떨어져서 고점에서 보면 각각 그래도 한 10pp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해보면 이번에 클라리다 부의장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이상재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립금리 추정 범위에 근접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세계경제 둔화. 이거 옐런 의장이 옛날에 자주 하시던 내용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사실 임명되고 저희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클라리다 부의장이 저희 이야기를 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불 꺼진 방에 들어갈 때 가구에 부딪힐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 불 꺼진 방에 들어가다 침대 모서리에 정강이 부딪히면 엄청 아파요. 그 비유는 파월 의장도 사실 썼던 비유인데 이걸 클라리다 부의장이 약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걸 썼겠죠. 완전히 100%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가 앞이랑 연결되니까 흥미로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립금리라는 걸 추정을 하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너무 고금리였다. 너무 저금리였다는 걸 지나고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당장 중립금리보다 우리 추정하는 생각보다 더 높게 간 다음에 그 뒤 사고가 터지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연준의 멤버는 한 3% 정도 보잖아요. 그 3% 이상으로 확 올려놓고 그 다음 뒤를 보자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방금 이상재 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말을 보면 우리 중립금리 3%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10월 3일 날 이야기를 해서 금융시장을 패닉에 몰아넣었다면 클라리다 부연준 의장은 한 달 보름 만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해석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지난 주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국채 심련물 수익률을 보고 계시네요.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냥 시장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아무튼 저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제 생각에는 최근에 국제유가의 급락이 연준의 멤버들한테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두 번째 차트를 잠깐 준비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 시세가 나왔는데요. 저 무서운 시세였죠. 그런데 파란선이 국제유가 WTI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인데요. 그리고 저 빨간선이 뭐냐 하면 미국 채권 시장에 담겨져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라고.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고금리 빼기 10년 만기 미국 물가연동체 금리를 빼면 그러니까 물가연동체라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만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연동국채의 금리는 그래서 당연히 시장 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다 보상해 주니까. 그럼 결국 인플레 기대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명목 국채금리 빼기 팁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물가연동체를 딱 빼면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인데 조기 빨간선인데 최근에 보시면 2017년에는 유가가 안정돼 있을 때도 올라가서 아 저게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유가발 인플레가 아닌 다른 쪽에서 어떤 미국 경기가 좋아졌거나 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쪽의 기대들이 굉장히 컸었고 실제로 저때 좀 인플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끝부분을 보시면 최근 이 유가가 급나가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인플레 기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 중이었는데 최근 들었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시장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걸 보면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연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봐도 좋긴 좋은데 인플레 쪽에서는 불안감이 좀 옛날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정도의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립금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지표를 살펴보면 생동하자라는 말을 뒤에 인터뷰에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데이터 디펜던트 이야기를 참 옐론 의장이 예전에 되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한 3년 만에 이야기를 또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갈등이 생겼다. 여기까지는 아직 확대해서는 금물이나. 그런데 홍 박사님은 조언을 한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언을 하려고 회의 시간에 해야지 CNBC 인터뷰 때 해버리면 라이브로. 라이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경제팀이 증시라인에 한국은행 부총재가 나와서 총재하고 다른 결의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 총재방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조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하고 연준 이사 3명이 공석이라 하시면서요. 이 연준 이사 3명도 트럼프가 지명하게 돼 있죠. 지금 3명이 이미 지명은 됐고요. 상원에서 통과가 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셜 보험원은 지난주에 상원 조사에서 통과는 됐고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2명 구프렌드와 량은 아직 상원에서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별일 없으면 되겠죠. 되겠죠.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상은 결국은 시장에서도 시각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와 금리 인상이 좀 둔화된다. 핵심은 이제 역시 12월뿐만이 아니라 2019년 금리 인상 횟수가 지난 9월 점도표에서 3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2번이 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올린 다음에 하반기에는 더 이상 못 올릴 것인가. 아니면 하반기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답은 역시 이제 경제지표 의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어떤 쪽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점은 역시 이제 미국 고용지표입니다. 아무래도 미 연준 입장에서 역시 이제 표대결이라고 했는데 글로벌 경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과 미국 경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만일에 이제 임금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미 연준의 전체적인 시각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제유가는 떨어져서 인플레기세 심리가 좀 약화가 됐지만은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과 관련된 문제이고 미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근원 물가 쪽에서는 임금이 핵심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주목이 되는 것은 지난 10월 고용 데이터에서 아주 재미있는 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시간당 임금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 근로자 임금의 평균 임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자가 가령 25만 명 이상씩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저임금 쪽의 취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평균 임금은 좀 낮아지면서 임금 상승률은 좀 낮게 나오는 편이 있고요. 만일에 취업자가 어떤 허리케인이랄지 일시적인 여위로 인해서 취업자 증가세가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취업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폭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가 올해 여름 이후에 좀 붕괴가 된 게 저희들이 2016년 1월 달부터 올해 2018년 10월까지 한 36개월 정도의 전월비 비농업 취업자가 25만 명 이상 늘어난 경우와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0.2% 상승하는 개월 수를 뽑아봤더니 36개월 가운데서 5번밖에 없었어요. 5개월밖에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말씀드린 대로 임금 상승률과 취업자가 단기로 봤을 때는 우하향의 기울기를 지금 지표 속성상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5번이 나타난 가운데서 올해 5월 이후에 3번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소리는 올해 여름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인건비를 더 줘서라도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임금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더 뽑아야겠다라는 구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올 여름 이후에 나타난 미국 고용시장의 흐름이고요. 전에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2000년대까지 미 연준 의장을 보냈던 앨런 그린스편이 했던 얘기는 자기가 재임한 일에 현재와 같이 미국 고용시장이 좋은 사례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각 그리고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미 고용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미국 고용시장과 관련된 미국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NFIB 소기업 쪽에서 나온 고용 지표들을 보면 임금을 올리겠다라는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요. 사람을 못 뽑는 게 지금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요인이라고 지금 20년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제 11월 지표가 12월 초에 발표되면서 그게 주목이 될 텐데 전체적인 미 연준 내에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의 흐름은 과연 미 연준 보팀 멤버들이 무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굉장히 우려를 하는 쪽으로 미국 고용시장에 너무 좋다는 게 현재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밖을 보면 금리에 있어서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결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미국 내부의 고용을 보면 무슨 소리냐 금리 더 올려야 된다라는 제롬 파울 의장류의 약간은 긴축적인 그런 모드가 생기는 건데 과연 이 두 결의 어떤 것들을 연준의 보팅 멤버들이 FOMC 멤버들이 채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12월은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지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조금은 더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자고 그런데 과연 이게 증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왜냐하면 금리를 완화적인 스탠스로 조금 변화시켜주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연준이 걱정할 정도로 세계 경기가 그러면 추락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리 오히려 더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죠. 바로 이제 이 모든 고려들이 집약된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린 참 불안한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경기가 너무 좋아 미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강세가 출현해가지고 돈이 나갈 거 다 걱정이고 또 반대로 클라리다 부의장 말씀대로 두 번째 이유 특히 세계 경제가 나빠서 우리가 금리 인상 못한다 그래도 달러 강세 요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사실 달러의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의 실질금리. 예 그렇습니다. 저 파란선 저게 가장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파란선 미국의 실질금리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인플레이를 차감한 다음에 실질 수익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 채권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연기금이랑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연기금이랑 중앙은행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 목표제도 운영하고요. 또 연금 지급 의무가 물가에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차감한 다음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 파란선이 그래서 플러스의 영역으로 접어들기 전에 달러가 항상 그 전에 반등을 먼저 시장이라는 게 먼저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 끝부분을 봐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실질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 벌어지면 솔직히 말해서 달러가 약수로 간다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죠. 그러나 일단 끝부분만 보시면 급등세들이 11월 달 들어서서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저런 금리의 급등세들이 일단 이유가 뭔가 해외 쪽 요인 때문이다 아니면 국내의 인플레 압력 때문이다 둘 중에 하나는 부려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현재만 놓고 본다면 일단 급박한 달러 강세 요인보다는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볼 때는 일단 달러 강세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진행됐으니까 조금 쉬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이상재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표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12월 FMC를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펀드멘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만 본다면 그간 우리 경제를 가장 짓눌렀던 건 달러 강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보면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제일 컸는데 그게 조금 진정될 여지는 생긴 게 숨통을 틀어준 게 클라리다 부위장의 말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이번 주에 아마 해석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운턴에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논란은 배저녁에 붙어 있었는데 그렇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어쩌면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변화 가능성은 전혀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이상재 이사님 12월 연준의 결정은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해 왔잖아요 사실 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은 조금 가능성이 그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기대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주가 금리가 폭락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지금 홍춘욱 박사 얘기는 지금 10월에 눌렀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금리의 상승과 세계적인 달러의 가뭄 현상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 시장만 보면 빵 위에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입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12월까지 그냥 좀 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눠 보겠지만 그 사이에 한 번 더 고비가 있겠죠 12월 1일에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무역 협상 문제에서 이게 지금 양대축인 거죠 결국은 항상 올해 시장을 좌우했던 게 결국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미중 무역 분쟁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기대는 있다 그동안은 기대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벤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 12월 1일에 모든 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는 단초가 어쨌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하나 있다라는 점과 이번 클라리다 발언을 통해 가지고 12월 금리 인상과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의미로 정말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기대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 어두운 분위기가 먹구름이 조금씩은 이제 가셔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그런 흐름이 연말 장소에서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 인류가 생긴 이래로부터 계속 논쟁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세계 경기에 둔화도 세계 경기가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거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화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긴축의 모드로 같기 때문에 둔화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12월 1일에 있는 양국 정상 간의 회담과 또 12월에 금리를 결정해야 될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그 두 가지 축이 향후에 잘 이렇게 조화롭게 된다면 세계 경기의 둔화 속도도 줄어들 수 있고 반전의 모멘텀도 가질 수 있다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분의 전문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후반부에 다시 뵙겠습니다